안녕하세요. 근본직업특강에서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말씀드릴 진동균 재무설계사입니다.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은 각 개인의 생애에 걸쳐 발생할 이벤트와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실행, 점검해주는 업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금융회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이번 특강에서는 일반적인 명칭인 파이낸션 플래너, 재무설계사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설계사라는 것이 왜 필요하게 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재무설계사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재무설계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직업은 어떠한 분양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은 무엇이 필요한지와 직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무설계사가 왜 중요한지를 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사라고 하는 것이 태동된 것은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1960년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역할은 미미했고, 1969년 국제FP협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리고 또 1970년대 재무설계 대학이 창설되면서 가속화됩니다. 1980년대 미국은 유럽의 다국적 금융회사의 공세에 시달리게 되는데,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고유의 영역을 갖고 있던 금융산업의 벽을 허물게 됩니다. 이에 각 금융권들은 자생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보험업은 은행,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 재무설계를 통한 자산관리였고,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갖게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당시 선진금융기법이었던 재무설계 시스템을 보험업계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초보적인 단계로 시작하게 됩니다. 1980, 90년대부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고소독층에 대한 프라베이 뱅킹이 도입이 되면서, 그리고 또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급속히 확산이 되고, 2000년 한국FP협회가 창립되면서 오늘날의 재무설계가 국내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무설계란 무엇인가? 재무설계란 개인 재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목표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개인의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와 수입, 지출 등의 현금 흐름의 분석을 통해 라이프 플랜에 알맞는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실행, 점검해주는 모든 과정을 일컫습니다. 현업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현재는 기존보다 재무설계와 재테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테크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먼저 사용된 개념으로써 재 플러스 테크의 합성어로 재물을 불리는 기술이라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써 먼저 재무설계는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기관별 재무 목표 달성이 목적이며 재테크는 투자 수익률 극대화가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접근 방법으로는 재무설계는 언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표준화된 접근을 하는 반면 재테크의 경우에는 비합리적, 비표준화된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혹은 주식 등에 관심이 있고 능통한 지인들을 통해 맹목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상 혹은 기타 소스를 통해 단지 돈을 불리기 위한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 재테크의 안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재무설계와 재테크의 성격 또한 차이점을 갖는데요. 재무설계가 장기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재테크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으로 즉,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한방주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다수라 하겠습니다. 재무설계는 크게 6가지의 컨텐츠로 구성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매월 일정 금액이나 여유 재원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투자 설계 노후에 필요한 은퇴자금을 필요시기에 화폐 가치의 변동을 고려한 그리고 또 필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퇴설계 토지, 임야, 아파트, 주택, 임대용 부동산 등의 부동산 설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주는 위험관리 보험 설계 화법적인 절세 방안이라든지 미래에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세금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와 상속에 관한 세금을 이 또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여 상속 설계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라이프사이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프랑코 모딜 리아니의 대표 가설입니다. 소비는 전생에 걸쳐 일정하거나 혹은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를 띄지만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장하고 교육비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중년기 때 가장 높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낮은 분포를 띄게 됩니다. 성인이 되는 20세 때부터 개인의 소득과 지출이 발생된다고 보고 한국의 경우 자녀가 초, 중, 고등학생이 되는 4, 50세 사이에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띄게 됩니다. 이를 통상 경제적 정년이라고 사회생활을 은퇴하는 60세 지점을 사회적 정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각 연령대별로 목돈이 들어가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데요. 30세에는 결혼 및 가족 형성기로 결혼 자금 및 자녀 출산 40대에는 가족 성장기로 주택 확장 및 자녀 교육 자금 50대에는 가족 성숙기로 자녀의 대학 교육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60세에는 노후 생활기로서 은퇴 시점과 맞물려 자녀의 결혼 시점까지 맞물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통 30대에서 60세 때까지의 제공 목표가 발생이 되고 은퇴 이후인 70세에서 80세는 부부 동시 생존 기간 보통 약 20년 정도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은 생활비라든지 의료비 등이 발생이 되고 또 보통은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고 또한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한 90세까지는 부인 홀로 생존을 하는 부인 홀로 생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각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기간별, 목적별,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실행방법 그리고 점검을 하는 것이 재무설계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무설계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인생의 중간 점검을 하게 된다. 재무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삶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분석, 계획, 실행, 정감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재무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고객의 목표에 따라 고객의 자산을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관리를 한다. 고객의 실행력이 부족한 경우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안정을 주어 고객의 삶의 지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무설계를 꼭 재무설계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재무설계에 관련된 책들이 서점의 경제경영란이나 자기개발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책이나 기타 소스를 통해 공부하면 본인이 본인의 재무설계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이러한 한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분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 분석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아무래도 본인의 일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와 관련된 정보라든가 여러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내가 분석하고 사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용되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플랜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플랜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상황의 변수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얀거탑의 장준혁 과장이 본인의 몸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듯이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전당 캐디를 두고 본인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취사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코치의 역할이 바로 재무설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칭 재무설계사는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명칭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증권사의 경우에서는 보통 프라이빗 뱅커 PB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사마다 FP, 파이낸셜 플래너 FC, 파이낸셜 컨설턴트 LP, 라이프 플래너 등 여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은행 증권 보험사뿐만 아니라 전문 재무설계 회사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전문 재무설계 회사의 경우 회사 규모 면이나 기타 환경 면에서 신입 재무설계사들이 안착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쌓은 신분들이 전문 재무설계 회사에서 소속 때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펀드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보험 설계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퇴직연금 모집인 종합자산관리사 자산관리사 한국재무설계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외환관리사 공인재무분석사 국제재무위원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재무설계사의 경우 2012년 US뉴스가 선정한 최고의 직업 5위에 올랐고 CNN머니가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에 조사한 결과 6위에 올랐습니다. 2000년 이후 포춘지 조사 결과 재무설계사는 미국 내 직업 선호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최상위에 지속이 돼서 랭크되어 있고 연봉 또한 타 직군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이 전문적이고 대우를 받는 직업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낙감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장 가능성이나 외환위기 이후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평생 직업이 대세가 된 현재 윤리성과 전문성을 지닌 재무설계사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무설계사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인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매스컴에서 금융의 역기능에 관한 집중 보도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와 여러 과정이 개설되면서 점차 재무설계에 관한 플랜드 재무설계에 관한 계획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직업의 전망은 좋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무설계사는 직업적 전망이 좋고 노력 여하에 따라 비교적 높은 보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적 장점과 저금리, 금융자유와 금융회사의 경합화, 국제화, 복잡한 금융상품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의 파이낸셀 플래너라는 전문직종이 고객에게 높은 호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요 증가가 발생이 되고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가 확대가 됨에 따라 개인들은 즉 소비자들은 자기 책임 하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증대를 하게 됩니다. 진화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소비자 즉 개인들도 인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가 이제 바로 재무설계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리드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통계적 변화에 따라서도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 자료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차 베이비붐 세대 가 이제 712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1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주택수요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발생이 되었고 현재는 과거 자녀교육에 열을 쏟아 은퇴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게 되어 은퇴자금 부족과 의료 및 기타 복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베이비붐 세대 이후 2차 3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둔 시점이 된다면 이러한 사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혼란은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행 점검을 해주는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창시절 사회시간을 통해서 혹은 여러 매스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경제활동의 인구가 낮아져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시적인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84.8%의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예상 은퇴 연령은 약 66세로 나타났으며 최소 생활비는 134만원 적정 생활비는 19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노후 준비는 보통을 제외한 9%만이 잘 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54.4%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노후에 대해 준비해야 되는 상황임은 알고 있지만 현실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은퇴한 15.2%의 가구들은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세로 나타났고요. 생활비 충당 정도는 보통을 제외한 7%만이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고 61.2%가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생활비의 마련 방법 또한 공적연금과 기존의 개인저축액을 통해서 본인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마련하는 방법보다는 가족 친지 등의 용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방법에 의해 보다 좀 의존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으로 현실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은퇴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예상했던 노후자금도 실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한 고령화 대응 지수 주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2009년 약 22위에 랭크되어 있고 또 이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노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또 비당 은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전문적인 재무설계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역할은 더덕 더 증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설계사의 잡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몇 가지 예외와 덕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재무설계사는 고객에게 GPS의 역할을 합니다. 고객의 연령 상황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히 파악을 하여 계획 수립과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재무설계사는 셀파의 역할을 합니다. 히말라야 등정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셀파입니다. 기후와 지리 경험을 통하여 안전하게 등산대를 등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뒤에서 보조해주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재무설계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재무설계사는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한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처럼 재무설계사도 각 개인의 재무적 상황에 알맞는 처방을 내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합니다. 재무설계사라는 잡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덕목으로 저는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로 전문성 금융환경의 급격화와 다변화됨으로써 늘 배움에 게을리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한 가정의 미래와 재무적인 부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로는 최근 금융사고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재무설계사라고 재무설계사라는 잡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과 재무설계사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함으로 본인의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정도에 벗어나는 행동과 본인의 득실을 따지거나 정도에 벗어나는 행동과 상담은 지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성 또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정에 단, 중, 장기적 재문목표를 수립, 계획하고 실행을 코치, 점검해야 하므로 책임감을 갖고 이 업을 수행한다면 고객과 회사의 인정과 더불어 성공적인 재무설계사의 위치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고 그동안 오늘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